안녕하세요. 하루 한 줄 영어쓰기 수첩의 레이첼입니다.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보면 난 누구누구 광팬이야. 난 정말 그거 광팬이야. 이런 말 참 많이 하게 됩니다. 이번 시간엔 바로 난 무엇무엇의 광팬이야. 라는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배우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서서 우리는 이름이나 신분 직책을 소개할 때 암누구 암누구라는 표현으로 말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. 그런데 나는 무엇무엇의 광팬이야. 라는 말 역시 결국 내가 누구다. 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이 표현 또한 암누구 암누구라는 영어문장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럼 나는 광팬이야. 이 발 자체를 영어로 표현하면 암광팬 암광팬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요. 그렇다면 이 광팬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? 뭐 설마 광이 미친 뭐 이런 뜻이니까 뭐 미친이라는 뜻의 crazy라는 단어를 써서 crazy fan 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crazy fan 이건 정말 말 그대로 정신이 이상한 팬을 말하는 거고요. 광팬은 어딘가에 크게 빠진 팬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큰 이라는 뜻의 단어인 big big 영어 철자로 b-i-g 로 표기하는 big 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big fan, big fan 이라고 하면 됩니다. 참고로 fan의 철자는 f-a-n 으로 표기합니다. 따라서 나는 광팬이야 라는 말은 영어로 I'm a big fan, I'm a big fan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참고로 big fan 앞에 a-a-r을 붙여서 I'm a big fan, I'm a big fan 이라고 해야 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. 나라는 사람은 한 명인 사람이기 때문에요. big fan 앞에 한 명이라는 걸 나타내 줄 수 있는 a-a 이거를 붙여서 I'm a big fan 이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I'm a big fan 뒤에 철자 o, f 로 된 of, of 를 붙여서 I'm a big fan of, I'm a big fan of 이라고 하면은요. 난 무엇무엇의 광팬이야 라는 표현이 됩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 나 축구 광팬이야 라는 말을요. I'm a big fan of football, I'm a big fan of football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참고로 football의 철자는요. f, o, o, t, b, a, l, l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럼 이래 하루 한 줄 영어를 써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루 한 줄 영어쓰기 수첩 책이 있는 분들은 책을 펼쳐주시고요. 없는 분들은 본인이 갖고 있는 노트를 펼쳐서 쓸 준비를 해주세요. 오늘 써볼 영어 문장은요. 바로 앞서 배웠던 나 축구 광팬이야 라는 문장입니다. 이걸 영어로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? I'm a big fan of football, I'm a big fan of football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 문장 네 번씩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준비되셨나요?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쓰기 시작해볼게요. I'm a big fan of football. 자, 두 번째 쓰기 한 번 시작해볼게요. 자, 세 번째 쓰기 시작해볼게요. 자, 마지막으로 네 번째 쓰기 시작해볼게요. 자, 잘 써보셨나요? 이 외에도요. 농구를 뜻하는 단어인 basketball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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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asketball의 철자는 B, A, S, K, E, T, B, A, L, L 이라고 쓰시면 되고요. 또는 뭐 해리포터와 같은 영화 제목을 활용해서 뭐 난 해리포터 광팬이야 이런 문장도 만들어 볼 수 있겠죠. 혹은 he is, she is를 활용해서 개는 농구 광팬이야, 개는 해리포터 광팬이야 이런 문장도 영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요. 교재를 통해서 나 농구 광팬이야, 나 해리포터 광팬이야 혹은 개는 농구 광팬이야, 개는 해리포터 광팬이야 이런 문장을 한번 영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에피소드에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I'm 누구 또는 he is 누구, she is 누구 라는 문장으로 무엇무엇의 광팬이다 라는 표현을 말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난 무엇무엇의 회원이야 라는 영어 문장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. 안녕히 계세요. 다음 시간에 만나요.